선크림 바르실래요? 그래. 얘 봐. 야, 선크림은 햇빛에 작업할 때 발라줘야지. 끈대곤 한다네. 그게 있더라고요. 이 자식이야. 네가 발라줘야 돼. 네? 네? 우리 항상 서로 발라줬어. 혜연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야, 이거. 야, 이거. 그 점점이 느껴진다. 네가 찍을 때마다 손끝에 그 점점이. 괜찮으세요? 어, 괜찮아요. 야, 너 손끝이 되게 부드럽다. 이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 부드러운데? 전체적으로. 싹싹싹싹. 야, 너 되게 꼼꼼한데? 희연이는 그냥 막바르더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형. 명품은 자꾸 문질러주면 스며들어. 야, 이거 나오는데 티 안 나게 해야지. 야, 챙겨. 난 지금 소녀시대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아니지. 아, 부드러운데. 됐어? 잘했니? 됐습니다, 됐습니다. 고맙다. 아, 부드러움이 느껴진네. 자, 희연아. 아, 희연아. 희연이 더 해줘. 쟤 또 뒤끝 있어. 저는 안 해줬다고 또 삐진다. 자, 희연아. 아, 희연이 더 해줘. 쟤 또 뒤끝 있어. 저는 안 해줬다고 또 삐진다. 내가 할게, 내가. 네네. 난 내가 할게. 오, 너는 네가 보여? 네? 아니, 저기 집에 거울이 있어요. 얘 부끄러워하는 거 봐. 아유. 아, 잠시만요. 좀 더 타버려지는 것 같은데? 응. 희연이를 지금 네가 해주는 게 부끄러운 거야. 응. 어휴.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선크림도 완전 조금만 발려면 돼. 야. 너 지금 1번 갑옥기 분장됐어, 희연이. 왜요? 화해요? 밀가루 뒤집어 쓴 것 같아. 아, 그래요? 삐에로처럼. 어떡하지? 서구한테 나처럼 맡겼어야지. 믿고. 좀 있으면 없어지지 않나, 이거? 흡수, 흡수 아마 될 거예요. 조금. 아, 진짜 날씨 좋다. 아, 파도 소리. 아니, 근데 나는 지금 한 오후 5시 같아. 지금 1시야, 1시 20분. 에너지가 끝났어. 고생하네. 아, 카페인 충전하실래요? 좋지? 카페인? 카페인. 살짝 보리차 갔어. 그래, 그래. 아, 좋다. 아이스로? 아이스도. 아니, 이번에 막둥이가 아주 훌륭한 애가 들어왔네. 저도 마시고 싶어서. 아주 훌륭한 애가 들어왔어. 자, 우리 막둥이가 이상 뭘 하네. 그렇습니다. 야, 너 뭐 할 때마다 흘리면 닦고 흘리면 닦고 하네. 흠. 흠. 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